강원 연구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강원도에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강원권 소상공인의 높은 임대료 연체율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하면서 영업이익 추이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인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사실 월평균 인건비표였고 강원권은 전국 7개 권역 중 두 번째로 인건비가 적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강원형 최저임금제 도입 반대 근거에 더 가까웠습니다. 임대료 연체율 상승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강원권의 고금리 대출이 늘었다는 주장도 같은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원자료에는 강원권에선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권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유달리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보고서는 강원 지역 소상공인을 한정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악법으로 작용한다거나 저소득층 근로자의 내부 파일을 분배하려는 시도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이익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료를 인용해 근거로 삼은 점도 조사에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강원 연구원은 강원도로 한정해 차등임금제 적용을 제안한 건 강원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강원도에서만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영상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인 점을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